안녕하세요, 온아입니다. 오늘은 불린 해삼이랑 해삼알을 준비해보았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유산슬 소스 있고요. 오늘 마실 음료는 자몽홍초입니다. 상쾌가 정말 좋아요. 마늘은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새우가 너무 잘 어울렸어요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드세요 바삭바삭 대부분은 이 육정한 부모님을 먹으러 치킨을 많이 먹어지는 중 소스랑스러운 오랜 티비 아삭 전복 남편이 정말 무신한 맛 저희도 있지만 저희도 안전하게 먹을 수 없는 맛 매운 맛 초콜릿 너무 맛있다 매운 치킨 아주 달콤하고 맛있어요 엄청 달콤하고 맛있어요 후루루루룩 후루룩 후루루룩 후루루룩 후루룩 후루루룩 후루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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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아멘